집에 와가지고 밥 안 먹이면 못하겠다 이래서 한우 차돌배기 1인분 2만원짜리 먹였더니 귀찮아요 여기가 일단은 요거 긴 봉다리 여기 여기 있냐 이거? 요거 뭐지? 왜 이렇게야? 뒷부분에 덜어있냐? 여기 뒷부분에 설치를 하겠다고 아이 정말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어! 오 마이 갓! 모니터를 잡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딱 잡았습니다 오케이 설마 모니터를 잡았어요 그리고 높낮이 조절이 아예 위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? 이게 없네? 모니터 안 중간에서 이렇게 이게 없네요 높이 여기 있으면 돼요?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니 이거 내리면 돼요 드라이브로 그럼 높이 되잖아요 그거 올려야 되잖아요 귀찮아요 이봐 고기 얼마나 쳐먹었어요? 알지 한우 차돌박이 쳐먹었죠 그럼 한다 안 한다? 해야죠 집에 와가지고 아우 밥 안 먹이면 못하겠다 이래서 아우 한우 차돌박이 1인분 2만원짜리 먹였더니 귀찮아요 왜 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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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걸어보니까 이거 올린 거 또 내려야되네 그러면 모니터 좀 높이 쓰시는 게 좋지 않아요? 아니요 제가 보기엔 높이 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너무 높은데요? 아니요 괜찮은 거 같아요 앉은 키 어느 정도예요? 미음아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눈높이 약간 약간 고개가 낮췄을 때 약간 막 좀 높네 이 정도? 어 굿 굿 이 정도? 미음아 네? 고기 먹었죠? 님은 그 고기 먹으면 안 됐어요 고기 101도라면 차라리 모니터 하면 좋은 거 있었는데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렛지요? 와이파이 USB 어댑터 그냥 와이파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고우 다 된 거 같은데? 씻 던? 왜 던? 하하 오 다 쓰는 거야 오 씻 와이파이 와이파이 어? 이거 없어 되나? 그럴 리가 없어 아하 그렇게 만들면 더 작산나뇨 세 분 다 하죠 추천 고 뭐 140에서 필요해요? 그딴가 필요 없어요? 어헝 뭐 좀 싸면 돼요? 형 그래도 좀 괜찮은 색이나? 24인치 27인치 이게 몇인? 24 24 그럼 24를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내리면 LG 것도 있고 등등 있어요 뭘 추천하나요? 그냥 무난하게 쓸 거면 일단 IPS 패널이 가장 나을 거고 지금 이런 제품 어 그냥 무난하게 쓸만할 거예요 그냥 가격이 애초에 그렇죠 쌓아서 쓰는 그렇죠 10만 원인데 뭘 바래요? 인권 얼마인가요? 제크해요? 응 100 어? 2월? 100 넘어가죠? 바꿀 때 저한테 아 화세요 네? 아 저희 집으로 그러고 보니까 모니터 많긴 한데 근데 배송하기가 힘든지 않아요 어? 뭐 오시면 되는데 네? 뭐 오시면 되잖아요 뭔 소리예요 그걸 내가 왜 들고 와요? 사는 사람이 들고 가야지 내가 왜 들고 가야 나 한번 갈까요? 내일 구? 내일 구 라고요? 아 오늘 구? 아 우리 집까지 지금 간다고요? 응 님이 차 끌고요? 응 그리고 님 거 다 덜고 주고 모니터를 들고 오시는 거고 근데 24인치 잠깐만요 24인치 중에 쓸만한 게 굳이 24 아니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? 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비싼데 아 하하 뭐야 뭐야 지금 먼저? 아 말도 안 돼 얼마 안 돼? 우리 집에 있는 게 일단 제일 싼 거 있어요 24인치 짜리 그 그냥 한성은 144Hz 저렴한 거 있는데 근데 그거는 TN 패널 아니 V 패널인가 아 V 패널이네 쓸만하겠다 응 그냥 무난하게 그거 그럼 144면 그거를 메인으로 쓸까? 그래야 되고요 그거 17만 원인가? 오케이 그거를 이제 그냥 심해 드리면 되죠 시! 그리고 뭐예요? 뭐냐고요? 이제 테스트 해야 돼요 쿨링 시스템이 정상이지 음 혹시나 안 좋잖아요 혹시나 지금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하... 일단 온도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네 내가 이 PC를 순정으로 준지를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지? 램 오버 돼 있는데? PBO 끄고 CPU 수동 오버까지 했고 어? 뭐지? 오버가 돼 있는데? 오버가 들어갔습니다 뭐지? 아까는 왜 오버클럽이 적용이 안 돼 있었지? 이상하네요 바이오스 그냥 오류였나 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NO 끝이에요 NO 뭐 왜요? 아흠 아이고 아... 한 번만 손 정리 안 해도 이미 한 번 돼 있는 거 아니까 네 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불안해 괜히 해졌네 진짜 아흠... 던? 던 음... 굿 굿 노노 마이너스 3dB 노노노 네너노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필터를 가지고 운송장... 뭐야 이것만 하면 실례요 저거 왜 줄여요 저걸 줄이세요 왜 이걸 줄이고 있어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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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예스 그리고 그... 요거를 많이 건들지 말고 요건 고정시켜두고 이거 기준으로 세팅하고 볼륨 세팅할 때는 이것만 건드세요 이게 최대한 돼요? 그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두고 이걸로 조절을 해 둔 다음에 이거 고정을 시켜두고 이걸로 이제 아아 그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해두고 이걸 돌리시잖아요 이거는 여기 기준으로 두고 이거를 세팅해놓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야 깔끔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굿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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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고